자 갑니다 쉽지않아 랜덤 플레이템스 음악 주세요 우리 둘 사이 감정 오덜따라 하면 일부러 감정 없이 날씨를 실정 맞죠 You gotta be strong You gotta be strong You gotta be strong You gotta be strong 야 너 아무리 형한테 비키라고 해도 그렇게 세게 비키 오늘 날 심했어 왜? 아니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아니 형 오늘 아니 근데 너무한 perso 아니 이거 늦게나면 뭘 할까봐 우리 방송에 이거 안 나왔다고 예고 안 했으면 너 발로 형 가다 아니 이거 안돼 뽀뽀해야 돼 뽀뽀예요 뽀뽀 뽀뽀해야 돼 뽀뽀 뽀뽀해야 돼 뽀뽀 뽀뽀해야 돼 뽀뽀 저 괜찮아요 아니 틀렸어 저 괜찮아요 저기 해죠 저 괜찮아요 아니 안 괜찮아요 그러니까 누가 봤지 틀렸어 틀렸네. 아야! 막 이러고! 나 받았는 거야? 제가 봤는데 나 괜찮은데. 안 제가 뽀뽀해? 괜찮지? 나 그건 잘했는데. 뽀뽀해야 돼. 사랑 파악입니다. 안 하시면 저희가 각자 나눠서. 한 말씀 해줘. 한 마디 하고. 사랑해. 틀리지 말자. 3초간. 네? 3초? 3초간이요. 그럼요. 하나 둘 셋. 시작. 하나 잘할게 형이. 하나 잘할게 형이. 한 번 안 줄게 둘. 아 그만. 자 그만. 자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. 할 필요는 없고 틀린 사람과 틀린 사람이 지목하는 사람. 오 좋아요. 자 음악 두세요. 강조하게 하세요. 강조해요. 왜요? 하기 싫어요? 안 할 거예요? 방송 안 할 거예요? 뭐가 보여요? 네가 네가. 야 이거 왜. 아니 제가 틀린 건 맞는데. 아니 그게 아니고. 저 당황스럽네요. 아니 다들 지금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. 너무 너무. 저는 진짜 5인대인 줄 알았어요. 저 말고 다섯 명이 둘인 줄 알고. 저 말고 뭐라고? 아니요. 뭔 일은 다섯 명이 맞죠? 네. 너무 웃기다. 뭐가 웃기다. 같이 좀 웃어요. 야 나 이거 따라하고 싶다. 너무 웃기다. 한 명 이제. 그러시면 돼요. 한 명 이제. 그러시면 돼요. 사랑이니까 이거는. 눅히 하지 마라. 자 눈 감고. 딱 서주세요. 그 길. 사랑하면서. 허구하고. 허구하면서 뽀뽀. 미안해 잘할게. 자 눈 감아주세요. 엘조 눈 감을게요. 상조 눈 감을게요. 상조 눈 감을게요. 야 내 자아. 자 곧 곧. 어 곧 곧. 형이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? 한마디 해야죠. 내가 앞으로 안 틀릴게요. 아우 제 입숨이 너무 두껍잖아요 저기요 아니 발로 막 치고 이런 거 낫잖아요 아 이게 더 안 좋은 거 같은데 맞으면 안 돼요? 우리 방송 안 나가더라도 한 번 하면 안 돼요? 네 맞을게요 그럼 이번에 그렇게 한 번 할까요? 촉촉하게 한 번 할까요? 맨 마지막에 한 번 할까요? 그러면 전국 한 번 갈까요? 네 마실래요 음악 주세요 오 잘한다 잘한다 오 잘한다 잘한다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오 이거 뭐야 이거? 어? 뭐야? 뭐야? 너 여기 아니야? 어? 뭐야?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너 여기 아니야 너 왜 여기 있어? 자 너 여기 아니야가 왜 나왔을까? 이게 원래 캡 형 자리인데 지혜근이 캡 형 자리에 들어와 있었어요 자 다른 사람들 동의합니까? 네 당연히 그 노래 끝까지 한 번만 틀어주세요 이거 제가 여기 맞아요 네 아 진짜? 제가 여기 맞아요 엘주 형이 있고 제가 여기에요 누가 틀렸어요 그럼 니혜근이 태평이 정확히 틀렸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틀고 해요 어쨌든 아니요 안 틀렸지 틀어보면 되죠 아 일단 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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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 번 틀어줘 보세요 방금 거기 try 틀 끝나고 이제 그 다음 파티가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 제가 이렇게 와야돼요 저 형이 있었잖아요 너 여기서 you잖아 너 여기서 you Feld 너 여기서 you 자 너 여기서 you 야 얘 진짜 웃기네. 야 얘 진짜 웃기네. 야 안 되겠어. 얘는 우리가 맞자. 너는 안 되겠어. 너는 우리가 맞자. 너는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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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을. 너는 아주 방송을. 하나 둘. 하나 둘. 틀리지 말고. 아아아아아악. 아아아악. 극복근이 형은. 따가워요. 아 수요되면 그렇지. 자 마지막으로. 여러분들이 하는 스타일로 하죠. 방송상으로는 저희가 블루CG를 처리해 드릴게요. 갑자기 땅 틀리면 뽕 터지는거예요. 야 틀렸다. 오오오오. 갑니다 음악 주세요. 여러분은. 아무 hoe. 한 뱃어. 음. 어선. 막. 근데. 야! 여기 여기 여기! 여기 여기! 여기! 여기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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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자! 사실 눈 감아 줄 그만도 한데 이거! 제가 이거 가방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! 바로 뜬다 바로 뜬다!